이백사십삼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lbc를 직선 lb를 회전축으로 하여 일회전시킬 때 생기는 입체등의 부피는 이렇겠죠 회전하면 뭐 이런식으로 안되겠어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되겠죠 삼각부를 두개를 붙인것이 되겠죠 일단 뭐 이 길이를 알면 되겠네 일단 이 길이를 구해야되잖아요 반지름에 해당되죠 그죠 이가 45도 니까 1대1대 루트2 하는게 더 빠르겠죠 1대1대 루트2 그죠 어 그러므로 이가 3이 되면 되겠죠 3 그럼 여기도 3이 되네요 됐습니까 자 3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길이도 구하기 쉽겠네 이 길이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 60도 됐으니까 어 삼각비로 그 특수 삼각비 있죠 1대2대 루트3으로 해도 좀 편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뭐 탄젠트 위주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이를 엑스로 하면은 탄젠트 60도는 엑스 분의 3 이렇게 되죠 엑스는 탄젠트 60도 분의 1이 되죠 그죠 루트 3분의 3이 되어서 루트 3이 됩니다 자 여기가 루트 3이 됩니다 자 부피 구해 봅시다 이거 이거 먼저 부피 구합시다 일단 3분의 1 먼저 하고 3 3은 9파이 하고 그 다음에 높이 3이라면 되고 자 이거는 어 3분의 1 하고 9파이 하고 그 다음에 루트 3 하면 되죠 9파이 하고 그 다음에 루트 3파이 된 겁니다 9파이 더하기 3루트 3파이네 4번이 됩니다 244번 오른쪽 근육같이 반지러미 길이가 80cm인 물레방아가 시곗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 1분에 한바퀴 션다 1분에 한바퀴 현재 oa와 수면이 평행하다고 할 때 위치가 이래서 현재 현재 20초 후에 수면으로부터 az가 높이는 했죠 그죠 자 이에 20초 후는 그 지금 이게 60초에 한바퀴는 360도를 회전하잖아요 그죠 그럼 20초 하게 되면은 120도 120도가 되겠네 120도가 되면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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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45 하여튼 뭐 요렇게 갖다 치고 이게 120도라 말이지 그 뜻이죠 그럼 여기 있는 a의 위치는 자 이렇게 됐죠 자 이 길이를 구하는 거라 자 이까지는 여기까지는 100이죠 100cm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80이고 20이니까 그죠 80 이게 80이고 20이니까 100이 된다고 자 저것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를 h 라면은 여기가 80이잖아요 그럼 이 길을 구하면 되죠 그죠 자 여기가 60이죠 여기가 80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어서 40 루트 3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 다음 되죠 100 더하기 40 루트 3이 되죠 5번이 됩니다 자 별표 2개 정도 합시다 245번 오른쪽 그리와 같이 100미터 떨어진 지면 위에 두 지점 a b 에서 하늘에 떠 있는 세를 올려다본 각의 크기가 30도 45도 이고 a b b q 일대 이렇게 지면 으로부터 3까지 높이를 구하시오 그랬죠 자 이것을 구하는 거죠 수직수직 나와 있고 지금 45도 그럼 수직 30도 일단 뭐 여기가 여기 직각이죠 어 별다른거 지금 여기 없고 여기가 45도니까 지금 여기가 만약에 x 라 그러면 여기도 45도다 그죠 45도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 그죠 그럼 이 길이가 x가 되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 길이가 60도죠 60도니까 자 이 길이를 알 수 있죠 이 길이가 x니까 이 타고 오니까 60도니까 이 길이는 x 탄젠트 60도 루트 3x 네 됐습니까 루트 3x 네 됐습니까 루트 3x 네요 자 이거 이거 이제 수직 이거 직교하니까 어 이거 x 제곱 다하기 이거 100의 제곱 100의 제곱 10000 x 제곱은 5000이 되네 5000은 100 곱하기 50이 50은 25 곱하기 1이 되죠 그럼 x는 10 나오고 50 50 루트 2가 되죠 50 루트 2 바로 5 있고 m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것도 별표는 하셔야 되죠 246번 오른쪽 그림 같지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상각형이네요 여기에서 ad be cf 는 이다 되어있죠 그죠 전삼각형에서 그럼 여기가 8이네 8이고 8이고 2고 60도고 전부 다 하나 둘 세개는 거죠 각도 이것도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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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잖아 그러면 전부 다 세개 다 합동인데 s a s 합동이죠 이 세사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a d f 하나만 가면 되죠 1 곱하기 2 곱하기 8 곱하기 sin 60도 2분의 루트 4 그러면 4 루트 3 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삼각형 abc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9 10 곱하기 sin 60도 이러면 되죠 그죠 10 곱하기 10 곱하기 sin 60도 2분의 루트 3 이 되죠 이렇게 되면 25 루트 3 됩니다 지금 def 둘레의 길이를 구하셔야 했잖아요 그죠 일단 삼각형 def의 넓이는 25 루트 3 25 에서 빼기 4 루트 3 에 adf 가 4 루트 3 이니까 3 곱하기 4 루트 3 루트 3 루트 3 루트 3 됐죠 이렇게 빼주면 DEF의 넓이가 돼. 근데 이 DEF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다 같잖아. 정삼각형이죠. 그죠?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넓이 13√3은 이 길이를 X를 했을 때, 이 X되고, 이 2분의 1 곱하기 X제곱,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이게 sin, 60,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루트 3 제하고, X제곱은 4 곱하기 13 되죠? 됐죠? 그러면 X는 2√13이 되죠. X 2√13이 되고, DEF의 둘레는 저기 다 3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6√13이 되죠. 이것도 별표 2개 정도 하시고. 247번. 2척의 배가 O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시속 8km, 10km, 30분 후에 조정. 그러면 이까지의 거리는 30분 후니까, 8 곱하기 1분을 해야 됩니다. 이거 1분의 1시간이잖아요. 2분의 1, 분을 C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8 곱하기 2분의 1 해서 4km가 되는 거고. 자, 여기는 10 곱하기 2분의 1, 5km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그릴을 구하는 건데. 지금 이거 60도 잖아. 60도를 이용하려면 이렇게 수직을 내려주는 거에요. 됐습니까? 내려주고. 그러면은, 이게 빗변 되잖아. 빗변 되죠? 그러면은,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죠. H라면은, pH 길이를 구할 수 있죠. 빗변에서 타고 이래 봐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4 곱하기 sin 60도 하면 되지. 그럼 2분의 루트 3이네. 그럼 2루트 3이 되죠. 그 다음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죠. 이 길이. 이 길이는 4 비변 곱하기 고산 60도. 2분의 1 해야 되죠. 2가 됩니다. 2가 되면은, 여기는 3이 되죠. 수직이고. 두 개 사이의 거리는 루트. 자 이거 제곱. 4 3 12 다하기 3의 제곱. 9 되죠. 루트 21이 되죠. 2번이 됩니다. 248번. 2등변 삼각형이고 4루트 2. 그럼 여기가 4 루트 2가 됩니다. 자, ab 하고 ab 하고 그 다음에 ac 하고 같죠. 그럼 이 한각의 크기는 180 빼기 30에 2를 나누면은 이 각은 150. 75가 되죠. 75도. 그럼 여기 75도. 그럼 여기 150. 30도 되겠네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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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여기에 수직으로 한번 내려보세요. 내리게 되면은 여기가 45도죠. 75도가 돼야 되니까죠. 45도가 됩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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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는 4가 되고 이 길이가 4가 되죠. 그쵸. ab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 길이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럼. ah 길이. 그럼. 탄. 이게. 지금. 수직이기니까. 탄젠트 30도 하면 되죠. 탄젠트 30도 하면은. ah 분의 4가 되잖아요. 4. 그쵸. 그쵸. 그럼. ah는. 탄젠트 30도. 분모로 오니까. 루트 3 분의 1 되고 4 이렇게 되죠. 그럼. 4. 루트 3 되죠. 자. 그러므로 ab의 길이는. 4. 루트 3.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4. 됩니다.